앞으로 인간들이 볼 때는 그렇게 죽은 척하고 있어. 안돼. 아멘. 참 다행이야 그 모든 일이 꿈이어서 이렇게 다시 너희들을 보게 되어서 그때 이후로 나는 오랫동안 깊고 어두운 곳에 있었어. 큰 괴물이 내게 소릴 질러댔지. 그 짐승들은 우릴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좁은 방에 가두고 우릴 계속해서 밀어넣지. 난 숨을 쉴 수도 움직일 수도 없었어. 참 다행이야 그 모든 일이 꿈이어서 이렇게 다시 너희들을 보게 되어서 그들이 날 데려간 그곳엔 많은 이들이 죽어있었어. 아니 살아있었어. 그 짐승은 바로 당신을 선택했고 나는 보았어. 그들이 당신에게 하던 끔찍한 짓을 또 내 친구가 죽어가는 걸 지켜보았지. 당신을 찢었어. 당신의 머리를 자르고 당신의 살갗을 찢어발겨 당신의 내장을 꺼냈지 그리고 그들은 사라져버렸지 보름달이 뜨고 밤이 찾아왔지 앞이 막힌 공간 속에서 나물고 있었어 사라져버렸지